아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휴지가 그렇지 응 소중아 아빠 휴지 좀 줄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스노우라는 어플로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볼거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입을 벌려봐 아이고 코수염 코털을 아이고 아파 아 아 아이고 아파 코털을 당기면 엄청 아플텐데 아 아 아이고 아파 당기지마 뭐야 뭐야 나 수염이 복실복실해 눈이 작은 수염이 있는 아저씨다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뭐야 뭐가 됐어 할머니 할머니다 문 열어라 아 아 아 아 뭐 생겨졌어 아 아 아 아 아 얼굴이 너무 슬퍼 눈물이 툭툭 떼어 아 이거 보여? 어 보여 음 이쁜 강아지다 고양이 눈 색깔이 좀 고양이 눈같이 됐어 지우 눈이 눈 색이 서로 어때? 달라 다르다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녹색이네 그렇지? 난 미영아이다 이런 아니요 이거? 무지개 눈물이 나오네 무지개 눈물이 나오네 오시고 토끼 진짜 토끼 같은데? 하트하트 토끼다 으악 대나무를 먹고 있는 Fendu인데 눈이 당근을 사랑하는 터끼리야 아우 먹어버리네 입에서 뭐가 나와 코가 계속 나오네 화장지 김지우입니다 휴지가 필요하세요? 제 코에선 끊임없이 휴지가 나옵니다 참 쉽죠 그림 참 쉬워요 그림 그리기 아우 우리가 나와 아악 몇개가 들어있는거야 이거 안해 앵그리 보드 앵그리 보드 뭘까 이해가 화났어 앵그리 지우야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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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 느끼세요 뿜뿜 배나갑니다 더하십니다 이 얼굴은 또 뭐야 어 가득찼구나 으악 으악 입열지 마라 주먹이 나간다 하트 피엉병 으악 으악 하트 피엉병 으악 으악 하하하하 어디로 다 들어가는거야 으아 어구 배울러 으하하하 그만 먹어 다른거 빨리 놀아보자 으악 우주가 입에서 나오네 아까 그렇게 많이 먹더니 우주가 되어서 나오네 배고팠었을 뿐이 지우야 가지마 또또 아이고 띠용 띠용 으응 빵빵빵빵 하하하하 빵빵빵빵빵 혓바닥이 어이구 에잉 아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휴지가 그렇지 서준아 아빠 휴지 좀 줄래 흥 흥 여기있어요 먹물 나오는 오징어 먹물 나오는 오징어 먹물이 나오는 오징어네 입을 벌려봐 오우 화가 났어 난 화가 났어 으아 하하하하 화가 나네 앵그리버드야 아 아 아이고 코피야 아이고 코피가 하네 우와 입에 뭐가 들어가 아 엄청 많이 입에 들어가네 앙 앙 엑 앙 아 앙 아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